이 장박지의 장박지 이런 저의 장박지에 왔는데 그 여기에 세워뒀던 가벽이 무너졌어요 아 속상하네 이거는 뭐 다시 이렇게 잘 좀 각을 보고 다시 쳐야 될 것 같고 이 양스커트는 농업용 호수에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다섯 면 해놨어요 형 나 이거 좀 찍어줘 비밀번호는 비밀이야? 비밀번호는 비밀이고? 어 씨 뭐였지? 까먹었어 따라라라라 jury 따라라라라 오우 멀쩡 완전 멀쩡 오우 멀쩡하지? 따라라라라 야 군대 같은데? 군대에서 많이 하는거잖아 군대에서 이거 많이 하지 군대에서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왜? 한번 뒤집어 풀어야지 오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난리구만 난리야 책이 몇 개 나왔어 지금?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질라는데? 모질라? 너가 박았으니까 너가 어디에 박았는지 네가 할 거 아니야 예전에 박아서 응 어떻게 해야 될까?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게 원래 치는 방법밖에 없나?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원래 친대로 다시 치지 뭐 그러면 원래대로? 어 됐다 물과가 있을 거라는 거지? 훨씬 튼튼하지 내가 봤을 때 어이 뭔가 어 어 버티겠지? 빠라라라라 빠라라라빠 빠라라바바 버티겠지? 버티겠지? 아 그게 테이블이구나 어? 그게 테이블이야? 어. 신나는... 신나는 오픈식... 그걸 뭐라고 하지? 언박싱. 언박싱. 박스르르르 막 일해. 신나는 언박싱. 개봉기 개봉기. 어. 박스가 또 있네요. 두 번 재미있으라고. 어. 두 번 재미있으라고. 자. 이거 설치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드 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. 어. 이거 저거랑 비슷하네. 야전 침대랑. 어. 그리고. 이건 뭐지? 오. 이야. 멋있다. 테이블 근데. 집에다 놔둬도 되겠는데. 어? 집에다 놔둬도 되겠어. 이 정도면. 어. 나중에 그냥 이런 거. 응. 언박싱. 너무 두렵게 하네. ㅋㅋㅋㅋㅋ 여기 이제.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놨을 때는 이제. 그. 그. 끼면. 이렇게 촘촘하게 되구요. 응. 여기를 조금 더. 이쪽으로 당겨서 쓰면은 조금 더 감성적이래요 어떤 감성이 있는거죠? 여기가 살짝 벌어지는 감성 이렇게 하면 조금 벌어졌잖아요 이런 약간 감성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이냐 이것은 바로 우두 우두쉘프라는거에요 우두쉘프 우두선반 여기가 위에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걸 빼야되요 이걸 빼고 이렇게 가면 안되지 이쪽으로 가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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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죠?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 이것도 위치가 있는데 다행히 맞았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이제 이쁘죠? 이 자체를 그거를 꼭 그렇게 들어와야돼? 그거 빼놓고 들으면 안돼? 예뻐 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뭐하는 짓인지 끈은 닳지마 어 끈은 닳지마 끈은 형이 같다 왜 이렇게 닳지 나 뭐 어색해 이거 이렇게 끝인가? 탁 들어갔잖아 지금 어? 오늘 우리의 하루를 보낼 아지트 연통도 저렇게 올렸구요 어 쓰러져있던 가벽도 이제 다 세웠고 쓰러져있던 가벽도 다 세웠고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이렇게 쫙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놀기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준비한 트리에요 그냥 이거 그냥 막 쭉쭉쭉 거는게 또 이쁜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예쁘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뻐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저거 저 소세지 좀 왼쪽 소세지 좀 빼야겠다 저 주황색 소세지가 주황색 소세지가 주황색 소세지 어이 좋네 먹었다 응 음 맛있지 응 추워 맛있네 응 쫀득하고 짭짤하니 맛있지 쫀득하고 짭짤하고 따뜻한데 몸은 살짝 지금 추운 그 느낌이 하하하하 와아 이렇게 끝내준다잉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갉아먹어야 되나 응 그냥 씹어 껍질채 껍질 씹어도 돼 거긴 연해서 음 맛있지 어? 껍질이 연하다? 연하지 거기는 이거 이거 이렇게 그으면 껍질이 연해 오징어 같아 오징어 오징어 자아 다 올라라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지구야 이런 쓰잘데기 없는 멘트하면 안 되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맛있다 형 응 맛있다 역시 고기인가? 아니 근데 아까 약간 별미로 맛있었어 안 먹어보던 거 먹으니까 아아 잘 익어? 소리 벗어 소리 오이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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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자아 sir 조개도 들어가서 엄청 시원하겠다 조개국물 삹 나오잖아 어후 맛있겠다 오우 맛있겠다 끝장나? 끝장나 먹을까? 먹을까? 못 참겠어 맛있어 맛있어 어우 어우 끝장나